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그지같고 소름 끼치지만 혼미해서 그런건지 고민의 방향이 살짝 틀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남친이요 자꾸 제 물건과 아파트를 기분 나쁘게 뒤져보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건가요? 왜 이러는? 몰라서 묻냐? 그거 꿀꺽 하려고 그러는거잖아 이 멍청아 원제 집안을 자꾸 뒤져보는 남친 어떠신가요? 제목 그대로 남친이 제 집을 뒤져보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글 써봅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기준 약 10개월 정도 만났구요. 가끔씩이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되게 가깝긴 해요. 한 달에 한 대충 두어 번 정도 주말에 저희 집으로 놀러를 오는데 물론 저도 비슷한 횟수로 남친 집에 가서 놀고 자고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최초는 연애 초반 제가 투룸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당시 옷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행거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 행거에 옷이 엄청 빽빽하게 많이 걸려있는데 남친이 마치 그 뭐야 옷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처럼 제 옷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며 엄청 세심하게 살펴보는거에요. 사실 뭐 이땐 저도 같이 보고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런게 처음이니까 그냥 여하튼 그런가보다 하고 별생각 없이 지나갔는데요. 한참 후에 다른 행거 옷까지 저 몰래 뒤져본 흔적이 있는거에요. 아마 제가 씻고 있을 때 본거 같았어요. 평소 제가 정리정돈을 열심히 하는 편이고 또 다른 사람이 제 물건 건드리는걸 좋아하지 않아서 보자마자 바로 한눈에 뭐야 또 행거를 뒤져본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이때부터 기분이 정말 안좋았어요. 너무 더러운가. 이게 같이 있을때 슬쩍 보는거랑 몰래 살펴보는건 다른거니까요. 물론 제가 보고 있다고 해도 그걸 살피는건 기분 더럽지만요. 어쨌든. 아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때 그 건조기까지 다 돌아간 빨래 제 수건이랑 속옷들 그걸 지가 다 개놓고 심지어 수건장에 다 넣어놨더라구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연인사이라도 그렇지 이게 뭐 수건만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제 속옷도 같이 있는 이 빨래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댄다는게 기분 진짜 나쁘더라구요. 그지같더라구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던 만큼 말도 곱게 나가진 않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말 안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왜 자꾸 내 물건을 건드려? 우리는 그냥 연인이지 가족은 아니야. 아니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 내 허락없이 이러는거 너무 싫다. 앞으로 이러지마라. 등등등. 완전히 정색하며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 남친도 아니 나는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랬던거야. 이러면서 사과와 동시에 앞으로 절대 안그러겠다라고 하길래 저도 알았다 했고 잘 끝났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래 이제 이런일은 절대 안생기겠지 했는데 헐 아닙니다. 또 생겨요. 특히 바로 얼마전에는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짐이 대충 정리되니까 남친이 놀러를 오더라구요. 그리고 오자마자 주방으로 쓱 가는데 아니 지금 이게 뭐하는거야? 도대체 뭘 찾으려고 하는건지 제 집 싱크대 상하부장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안을 살피는거에요. 아니 우리 엄마도 이사한 집에 와서 그렇게 꼼꼼히 체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화도 나고 기분 나쁘고 아니 그런걸 떠나서 순간 뭔가 너무 괴랄하고 진짜 이상한 그런 쎄한 느낌이 드는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남의 집 냉장고 함부로 안열잖아. 그리고 싱크대도 마찬가지. 위아래로 누가 그렇게 다 열어보고 그래요? 게다가 이거요. 누가 보면요. 싱크대를 사러온 사람처럼 하나하나 엄청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는게 진짜 이상해. 그리고 싱크대는 그렇다 쳐도 아니 다 똑같아. 집 여기저기를 살펴보는게 마치 세입자가 집을 사러온 보러온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와 좋다 이런게 아니고 음 음 음 음 음 이런 느낌. 혹시 남친은 우리가 이정도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뭐 제가 남친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선을 긋고 있는건지. 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건지. 이게 궁금해요. 남들은 어떤지. 아니 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남친이 완전 개무식하게 가정교육을 못 받은 타입도 아니거든요. 거기다 학벌도 되게 좋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좋은 곳에 다니는 중인데 아마 대기업 아닐까 싶습니다. 또 성격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젠틀하고 반듯한 이미지의 사람이라서 저도 처음에 이런 모습이 좋아서 연애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이상행동을 하니까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도 안되고 너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에요. 참고로 저도 지금까지 남친집에 놀러 자주 갔지만 가서 냉장고 문도 허락없이 열어본적 한번도 없구요. 욕실을 쓰게되면 제가 쓴 욕실 물건 정리정도는 물론이고 머리를 말렸다. 그럼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싹 다 치우고 입었던 잠옷도 정리하고 이불도 이쁘게 다 개어놓고 침대위에 반듯하게 정리 다 해놓고 나옵니다. 이 외에도 남친 물건 절대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남친도 이런 저를 보고 항상 깔끔해서 좋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하튼 그래요. 이번 주말에 남친이 또 집에 놀러오기로 했는데 또 뒤져보면 어쩌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앞으로 안그런걸까요? 안그럴까요? 지금 안그래도 옷장이 새로웠는데 이걸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저 진짜 스트레스 오지게 받거든요.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댓글 1번. 지혜같아 소리하고 있네. 네 남친은 지금 이게 완전 거지같고 무례한 짓거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쓴이가 지적까지 했으니까 절대 모를 리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저러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다 내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전 답사를 하듯 뒤져보는 거지 여기저기. 내가 들어와서 살만한가? 이런 거. 그 외에 뭐 살림을 잘 하나 안하나 그렇게 재보는 것도 있겠고. 아니 미친. 지갑게 뭐라고 감히 사람 점수를 매기고 난리야. 어떻게 될까요? 나도 글 보자마자 바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전남친도 똑같았는데 처음에 여기저기 다 열어보고 체크할 때부터 뭔가 기분 그지같고 쎄 하더라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자기야 나 이제 계약기간 끝나가는데 이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올 계획을 발표하더라고. 그날 바로 헤어졌어요. 조금 있어봐. 쓴이도 똑같은 소리 듣게 될 겁니다. 2번 아니 지금 이 쓴이가 뭐라는 거야 이보세요 쓴이. 가정교육과 상식은요 학력 수준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3번 또 그 지랄하면 그냥 뭐야 뭐 찾는 건데 뒤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예 대놓고 핀잔 주고 엎어버리라고. 찾는 물건이 있다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뒤지는 거면 미친 짓거리니까 두 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엎어버리는 거고. 우린 부부가 아닌 그저 잠만 자는 연인 사이일 뿐인데. 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이러는 건 너무 그지같고 싫다. 라고 아주 강하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아니 입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싫으면 그냥 모텔을 가. 아니면 남친 집으로만 가든가. 오케이? 4번 지금이야 남친 혼자만 뒤지는 거지. 너 결혼하잖아요? 그럼 저 새끼 엄마 즉 니네 시모도 맨날 뒤질 거야. 왜냐?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정말 귀신같이 닮은 법이거든. 그렇죠. 원래 그지같은 거 잘 닮아요. 5번 아니 이게 뭐야. 미친 거야 지금? 여친 남친 집에 가서 저렇게 열어보고 하는 사람 나 오늘 처음 본다. 뭐 시모가 그지같은 시자 시모가 며느리 살림 자기 마음대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간섭하고 이러는 것들이야 여기 판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연인이 상대의 살림 확인을 한다고? 정말 새롭군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절대 정상 아니다입니다. 너 큰일 나요. 6번 끌 끌 끌 끌 가정교육 개차반 유전자이다. 완전 개그지같은 정신병까지 가지고 있구만. 가정교육을 잘 밟고 젠틀이 어쩌고 저쩌고 이 지랄.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조건만 보고 골랐으면 결혼해요. 저 정신병자도 결혼을 하고 싶을 거니까 잘 어울리겠네. 하라고. 7번 그냥 님도 남친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별소리 안 하면 그냥 그런 놈인 거고 만약 뭐라고 하면 그땐 끝나는 거죠. 끝인 거라고. 8번 이거요.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내 동성 친구도 저러는데 사사건건 지 남친을 의심하더라고? 의심이라는 게 이게요.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나는 가지를 못 먹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가 생각했을 때 뭐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계속 아닌데 저번에 너 가지 먹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이야. 안 믿어요. 계속 의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든 간에 본인이 무조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감시를 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종자들이야. 의심병 환자들. 그지 같죠? 9번 옛날에 내 친구 전 남친이 딱 저랬는데 다른 남자들 흔적이 있나 없나 그거 찾는 거예요. 10번 저도 글 보면서 계속 아니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등등등 진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같은 남자라면 싶어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물어봤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러자 저희 남편이 딱 한마디 하는데 와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내가 들어와가지고 살만한가? 를 살피는 거요? 11번 야씨 완전히 개음침한 놈인데 아직도 콩깍지 오지네. 그거 가정교육 맞아. 그리고 의처증 가지. 어이구 너 그러다 까딱하면 칼 맞을 수도 있다. 정신 좀 차려라. 12번 연인이고 지랄이고 남의 집이면 물 하나를 마셔도 주인한테 먼저 허락을 구하고 냉장고를 열어야 그게 예의예요. 아니 이건 그냥 예의를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자 기본이야. 인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예전에 나한테 진짜 개그지같은 전남친놈 하나 있었는데 내 드레스룸에서 내 옷 브랜드를 몰래 하나하나 살피고 있더라고. 야 이걸 보는데 진짜 소름돋더라.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었죠. 너무 역겨워가지고 지금도 그래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가끔씩 소원 빈다니까 내가. 13번 야 생각만 해도 재수없고 소름끼치는데 있으니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네. 아니 엄마가 놀러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너는 어떻게 헤어질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할까요? 참 대책 없는 아가씨네. 끌 끌 끌 끌 끌 너무 꼬롬하죠. 물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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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확률로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집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꼼꼼하게 살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쓴이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촉이라는 게 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고 자기도 느끼고 있는 거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좀 혼미해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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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탁드립니다.